1. 쓰레기 줍는 거 어디서 배웠어? 할머니 김밥 한 잔 주세요. 아저씨 김밥 주세요. 형이랑 엄마 찾으러 갈까? 저기요. 무슨 대답이라도 해봐요. 제 고민이요? 네.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태극기를 걸고 그 당시에 행동을 했습니다. 이건 신의 같습니다. 이게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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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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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